4 4 포르쉐티거 영상은 제 유튜브에 진짜 옛날 영상이나 있지 않나 오랜만이네 포르쉐티거도 버프가 되면 참 좋을텐데 특히 DPM 뭐야? 잠시만 DPM 디펜더 했지 헤헤헤헤 야야야 이것 좀 어떻게 해봐 DP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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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DP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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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딤 DPM DPM 포르쉐를 어디 써야되냐 이거 야 저거 포르쉐 주포를 어딜 써야돼 저거 야 여기서 저 해치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어 우리 백피 도와줘야 돼 도와줬네 이거 안되겠다 야 나와봐 아저씨 나와보라고 아저씨 나와봐 나와봐 이거 88mm로 고폭탄 쏴봤자 뭐 딜이나 들어가겠냐 저거 수백만원 세긴해요 저거 오씨 박사님 박사님 오 박사님이 탄 튕긴다 오호호호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복사로 간다 차체가 보이는 수백만원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? 박사님 이게 티타임이다 아 뚫리네 마무리로 갑니다 아 3봉하네 차체 보이면은 이제 티거가 이기지 야 포르쉐가 해냈다 그래도 포르쉐 티거가 차체 티타임 잡으면은 나름 세요 어 뭐야 에이스야? 아니 이야 2467딜에 5킬 순경은 1350 고티어를 위주로 패가지고 8티어만 패거든 이번판에 거의 그쵸? 병사 디펜더 뭐 이수 그쵸? 여러분 경험치를 많이 줬네 아 좋습니다 이게 포르쉐 티거지 그니까 포르쉐 티거가 이거는 여기서 보여줄게요 막 좆밥 이미지가 좀 있는데 어 그렇게 완전 좆밥은 아니에요 얘가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정면은 좀 딴딴해요 또 이 부위랑 합은 좀 약한 편이고 정면이랑 요 정면 어 이걸 티각을 잡으면 대충 요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뭐 탱크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일거야 이렇게 그래서 스프로킷을 최대한 보여주지 말고 딱 그 쫙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는거죠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스프로킷 보일랑 말랑 어 티각을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상대방이 이제 실수하면은 나가서 때리고 그런식으로 응 그런식으로 와 7탑빵이다 7탑빵 근데 좀 암울한데 좀 많이 암울한데 컬다운을 할 수 있는 탱크가 없어요 우리 상대방은 저거 뭐야 fv 있는데 음 음 음 마우스 마우스 트릭이 아니라 100 여러분들 100p 보여주려고 100p 그거 보여주려고 타고 있지 동전이 왜 이렇게 온거야 이거 동전이 왜 이렇게 온거야 이거 포지티브 해치가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라인전 별로 좋진 않은데 아 왜 어디서 나와 이런식의 교환이라면 내가 2등이지 이게 스트리머의 힘든 점입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했는데 질문 똑같은게 또 나오는데 오 와 와 똥포 철갑 100p 타려고 하는거에요 100p 이게 스트리머의 힘든 점이다 이거 뭐야 오니 철갑탄 저거 똥꼬 철갑탄 해치맞으면 뚫릴꺼야 나 빨리 보내주고 좌지폭 왜이렇게 많아 아님 이곳 아님 이곳 확실히 북미는 아시아랑은 다르게 저탑방이 수준이 낮아요 이게 정상이긴 해 근데 아시아는 반대잖아 오히려 9탑 10탑이 수준이 낮잖아요 꽃게들이 하도 무지성으로 곧 튀었다니까 퐁키야 좀 야 저기서 날라오는데 꺄 빨리 대신 대신 벌레 어 어 아 엉 뭘 쯤인데 이거? 뺐나보다 앞으로 뺐네 뺐나 뭐가 있는데 지금 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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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자주 볼 수 있어 이리 와 이 새끼들아 조aire 뭐.. 뺐나 허벅 쏠 것 같더라 지금 문제야 경쟁이 남아가지고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아 경전 쩍있네 다행히 안왔구나 박사님 빨리 올라가 야 저거 점프하고 다닌다 잠깐만 미친놈이 이거 근데 저 친구가 점프하면서 쏜 게 만약에 내가 말아서 터졌으면 진짜 샷건강인데 야 노캡 올킬 웨이트 캡 풀어줄까 풀어주나 와 풀어준다 와 와 와 둘 다 풀었어 이거 어디로 짰냐 근데 이거 야 뭐 저기까지 갔어 M샷아 빠르네 내가 결국에 못 잡긴 했는데 와 북미 서버 이게 이게 북미다 어 그냥 나 뭐라 쳤냐면은 노캡 웨이트라고 했거든 그냥 올킬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와 이게 아시아는 멀었다 철병 능력자 에이스 3500딜에 5킬 순경 1563 좋고요 아 아까 캡 풀던 애가 얘네 둘이거든 야 이거 봐봐 같은 뽑기인데 왜 아시아에 있는 뽑기는 이렇게 심술이 많을까요 아 진짜 같은 뽑기인데 왜 문화적 차일까 진짜 아 무십지만 아무튼 t-off 부르시했고요 어 아 으 1 한글자막 by 한효주